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 CPI 예상치 하회한 데이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과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미국의 CPI 지수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HB의 위치를 봤을 때 맞을 만큼 맞고 내렸죠. 이론의 업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럼 시장이 좀 도와준다 그러면 HB 반등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헤매는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지면서 바로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결과치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21시에 나왔는데 지금 인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좀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나 다 비슷하겠죠.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YOY죠. 지금 이전이고 예측 그리고 실제인데 인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 지수가 6.77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7.7이 나왔죠. 그런데 얘가 6.77이 나왔었죠. 그런데 예상치가 11월달 예상치가 6.4였습니다. 6.4였는데 6.4보다 좀 많이 났죠. 지금 5.88이 나왔습니다. 5.88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러면 인도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겠죠. 아무래도 미국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졌다 라고 하면 인도도 석유 쓰고 가스 쓰고 그다음에 국물 수입하고 다 마찬가지죠. 휴대폰 쓰고 잔호사 타고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도가 예상치보다 꽤 많이 낮게 나왔죠. 6.4가 예상치인데 5.8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예상치가 7.3입니다. 7.3인데 10월달 지표가 7.7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11월 예상치는 7.7에서 10월 11월달 7.3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마음의 한켠에 걸리는 부분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로 예상치인데 0.4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아졌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약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상황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왔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유추를 해서 그 예상이 맞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뭐 HLB는 중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나와버리면 시장은 반등을 산타렐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지금은 아주 전부 다 약간 좀 비관적인 분위기죠. 좀 비관적인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출 좀 해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보면은 인도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별로 안 좋죠. 3.1이었는데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산업 생산이 생산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생산이 그래도 생산이 0.3 정도는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니까 생산율도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인도 제조업 산출도 마이너스 5.6%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들의 이런 소비재 뭐 이런 생산에서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도 끌어내리는구나 가 되겠죠. 그러면 CPI 지수가 미국의 CPI 지수가 낮게 나온다. 물가가 잡히는 거죠. 물가가 잡히는 거고 기업의 실적이 좀 나빠질 가능성은 높다. 라는 부분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달에도 낮았는데 예상치보다 11월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낮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파고르의정에 이런 의도가 이제 실제로 물가 지수가 좀 잡히는구나. 그러면 11월달 FMC 회의에서 0.5% 인상 그리고 정점을 찍는 부분은 지금 물가 지수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정점을 찍는 게 예상대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업의 상황들이 많이 안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오케이. 그러면 파월이 원하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경기가 침체로 잡아둘 수 있겠다. 물가도 잡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제 기업의 실적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실적은 두 번째고 드디어 이제 긴축에서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빠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증시는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조금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상치가 예상보다 좀 CPI 지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분위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0.28%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언제리입니다. 계속 이 언제리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시나리오대로 실제 미국의 CPI가 나온다. 라고 하면 파월의 의장의 이런 스탠스도 점점 확고해질 겁니다. 확고해진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겠죠.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중심은 지금 0.4% 가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크게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유럽의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증시 이 분위기를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본다면 CPI 지수는 좀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된다 라고 하면 시장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걷어지는 겁니다. 시장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HB 위치가 워낙에 낮은 상황에서 내일은 눈치장세가 펼쳐야겠죠. 미증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에 눈치장세가 펼쳐질 거고 눈치장세가 펼쳐지는 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CPI 지수 발표 내일 모레가 되겠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혹시라도 지금처럼 인도하고 관계없이 영 안 좋게 나오더라 라고 하더라도 크게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쿵쿵쿵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안 좋으면 상승하는 게 조금 늦게 올라가겠구나 그러고 좀 좋게 나오면 상승이 좀 일찍 일어나겠구나 이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B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